자 오케이 자 다이노소울 입니다 자 다이노소울 자 이렇게 앞쪽 뒤쪽만 있는게 아니라 옆쪽에다가 예를 들으니까 이쁘네요 그쵸 뒷쪽 그쵸 이렇게 옆쪽 다이노소울도 기본 다이노소울이 있구요 강화가 있는데 얘는 강화입니다 가드도 있구요 보시면은 빨간색도 있는 것도 있고 이니벌색도 메탈이구요 쇼프도 메탈입니다 여기 자 부드럽죠 되게 자 이런거 차입니다 한번 살짝 해볼게요 자 살짝 한번 해보십니다 gt3b